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은 너희 인간은 숫자가 너무 많아 앞으로 더욱 많은 인간이 죽어야 한다? 피리보는 사나이입니다. 시점 앞 드넓은 광장이 수많은 사람으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허름한 차림의 평민들로 보이는 군중들은 하나같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가기 시작한지 벌써 석 달이 되었다. 전염병이 하루가 다르게 확산하는 동안 시어 시장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라. 불과 백여 일전에 시작된 전염병으로 온도시가 쑥대밭으로 변해가는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지상의 목표로 한다는 시어 시장은 변변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의 시선은 처음부터 시청 건물 2층 발코니를 향하고 있었는데 중요 행사를 진행하거나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시장은 그곳 발코니에 나와서 자기 생각을 직접 밝히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창궐에 시민 전체가 유족이 되어 가고 있는 지난 석 달 동안 시장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분노한 시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오가 가까워져 오자 시민들의 짜증은 극점을 향해 치닫기 시작해 평화 시위가 눈 깜짝할 사이에 폭동으로 변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청 입구에서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위대와 시청 소속 경호원들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갈등과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군중들은 횃불을 들어 어둠을 밝힐 테고 시청 경호원들은 최후의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실력 행사라도 불사할 것이라서 모든 상황은 밤이 되기 전에 종료되어야만 했습니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가 방화나 폭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는 일이었지만 문제는 전염병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시민들의 분노를 달래줄 묘안이 없는데도 시장은 발코니로 향해 했는데 시장이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내자 소란스러웠던 드넓은 광장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왜 이곳 시청 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의 일상 속에 끼어든 전염병 때문에 부모나 형제 또는 자녀와 이웃 사촌을 잃은 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공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토록 잘 알고 계신다니 전염병 태치법 역시 깨뚫고 있겠지요? 우리 앞에는 전염병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수. 시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함이 터져나왔는데 시장은 대단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군중을 압도해 좌중의 분위기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아니었는데 죽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시민들 앞에서 시장의 카리스마는 솜털보다 가벼운 무기에 진하지 않을 뿐으로 시장이 대답을 머뭇거리자 곳곳에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차지입니다. 지난밤 제 사촌인 그리메리 백작 역시 전염병 때문에 세상을 떠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껏 장례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리메리 백작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나라 안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보호이자 귀족임에도 평민들을 언제나 친구처럼 대하는 소탈한 인물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던 시민들의 분노는 그리메리 백작 사망 소식 이후 확 수고를 들었는데 웅성거림이 잦아들자 시장의 발언이 계속되었습니다. 왕실에서 설립한 왕립질병연구소에서는 입원 전염병을 흑사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왕립질병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그 어떤 악마보다 무자비한 흑사병은 귀족이든 평민이든 성직자든 노예이든 무차별적으로 학살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 흑사병은 제아물이 높고 두꺼운 성벽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시장인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에서 하는 얘기는 아무런 대책도 없으니 흑사병이 스스로 물러갈 때까지 죽든 말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왕립질병연구소에서는 흑사병의 병원균이 사람과 사람끼리 전염되는 예도 있지만 가장 활발하게 병원균을 옮기고 있는 매개체가 쥐때라는 사실을 밝혀냈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 해왔던 격리와 치료작업 이외에 우리 주변에 우글거리고 있는 쥐떼 박멸의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쥐떼가 병원균을 퍼뜨린 주범이었다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가능성이 매우 큰 이야기였습니다. 쥐떼는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 특히 농민들을 사시사철 괴롭히는 최고의 골칫거리였는데 농민들은 1년 내내 쥐를 잡기 위해 가젠 방법을 동원했지만 쥐떼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항아리에 배변에 담아두었다 아침이 되면 집 밖으로 쏟아버리곤 해서 지체 높은 귀족 부인들은 굽이 높은 신발을 만들어 신고 외출을 하는 새로운 풍속이 생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 때문에 더러운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악취 때문에 고민하던 각 도시가 하수도라는 것을 만들어 뚜껑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골목길을 뒤덮던 오줌똥은 사라졌고 악취도 옛일이 되어갔지만 몇 년이 흐른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이 도시로 몰려왔습니다. 그 재앙의 출발지는 하수구로 도시 사람들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물을 하수구에 버린 결과 하수구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사해 온 쥐떼들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하수구는 쥐떼의 천국이었는데 사람들이 버린 모든 찌꺼기가 쥐떼에게는 더없이 맛깔스러운 식량이 되었고 도시 쥐들은 농촌 쥐의 서너 배가 훌쩍 넘을 만큼 크고 튼실하게 자랐습니다. 쥐 두세 마리가 합세해서 뒤쫓던 고양이를 잡아먹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도시 사람들은 쥐를 보면 기겁을 해서 하수구 밖으로 나가더라도 사람에게 잡혀 죽을 염려는 없었습니다. 흑사병 창궐의 쥐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장의 전원에 시민들은 진저리를 쳤고 시정학 광장은 또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웅성고림은 군중 심리의 편승에 비아냥과 야유로 변해가기 시작해 시장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가는 순간 우스꽝스러운 차림의 젊은 사내가 연단 위에 올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피리부는 사나이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느닷없이 등장한 젊은 사내는 말투와 몸짓이 사무과장되어 마치 어리광대처럼 보였다. 심각하게 그지없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해맑아 보이기까지 하는 사내의 등장은 자칫 시장에게 향할 뻔했던 야유와 욕설을 순식간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내의 난데없는 출연은 울고 싶어 미치겠는데 뺨을 때려준 격이라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지거리를 바가지째 얻어먹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능구렁이 같은 말솜씨를 뽐냈는데 그는 그들을 구원해드리기 위해 온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기꾼 기질이 다분해 보이는 사내의 대꾸의 시장까지 나서서 야단을 쳤지만 젊은 사내는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더욱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롱이라니? 어찌 그리 심한 말씀을? 저 피리부는 사나이는 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안준뱅이를 걷게 하거나 장님의 눈을 뜨게 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내를 겹협이 둘러싼 시민들이 합창하듯 물었다. 그렇다면 내놈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자칫하면 군중들에게 몰매를 얻어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젊은 사내는 자신감 넘치는 몸짓으로 허리춤에서 피리를 꺼내 찍혀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피리 소리로 동물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신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조금 전 이곳을 지나치다가 흑사병의 중요한 매개체가 쥐때라는 시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여러분 앞에 나섰으니 듣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욕은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제발 피리부는 사나이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처분했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호소력까지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한 시장이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 자리에서 피리를 불어 능력을 증명해 보라고 했고 사내는 상나색 피리로 금방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구슬픈 곡조를 연주했습니다. 잠시 후 광장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는데 피둥피둥살이 오른 쥐들이 하수구를 덮어 놓은 뚜껑에 깨진 틈 사이를 통과해 줄을 지어 기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의 은혜를 받았다는 저분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유를 퍼붓던 상당수의 시민은 어느새 피리부는 사나이를 존경하는 눈초리로 우러르고 있었다. 지금부터는 피리 소리가 하수구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질 수 있는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그러니 하수구 뚜껑을 열어주세요. 시민들이 힘을 모아 하수구 뚜껑을 열어져 치자 사내의 피리 끝에서 장손곡보다 더 애절한 곡조가 흘러나왔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쥐가 퉁퉁 불어 터진 시체 하나를 하수구 밖으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광경을 보던 군중들이 동시에 뒷걸음질을 쳤는데 심하게 변형되고 훼손된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모두 시신이 누구인지 단서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상가 주변에 머물며 여러 상인의 잔심부름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소년이 마구깐의 지스터시라고 외쳤습니다. 평소 그와 알고 지냈던 여러 상인의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는데 피리부는 사나이는 2층 발코니에 있는 시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제 시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직접 확인하신 것처럼 제가 이 도시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시겠지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하수구에서 시신을 끌어올려 수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데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시장님 하지만 저는 이 도시의 골칫거리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엄청난 보수를 바라는 파렴치야는 아니랍니다. 다만 제 삶을 풍족하게 해줄 약간의 금화가 필요할 뿐이지요. 시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젊은 사내가 탐탁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내가 내 건 조건을 수락했고 이튿날부터 사내는 하루에 한 차례씩 하수구가 있는 도시에 모든 길을 돌아다니며 피리를 불어댔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마리아의 빵집 앞에서부터 시작해 매일 밤 취객들의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지는 지미의 술집 뒷골목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길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피리 소리가 울려퍼지기 시작하면 하수구 입구는 물론 벽에 뚫린 크고 작은 모든 구멍에서 쥐대가 쏟아져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어림잡아 가늠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쥐대에 엄청난 규모의 경기를 일으킬 만큼 놀라는 한편 피리부는 사나이의 놀라운 능력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시장은 달랐는데 피리부는 사나이는 자신과 도시를 위해 나타난 구세주와도 같은 인물임은 틀림없었지만 뿌리를 알 수 없는 의부심이 가슴 한쪽에서 자꾸만 꼼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금화 몇 입이 목적이란 것을 믿을 수 없었고 다른 목적을 가졌다는 의부심이 들었지만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흘이 지나 목표했던 하루를 앞두고 도시의 모든 쥐가 말끔하게 사라졌는데 피리부는 사나이는 시내의 모든 쥐대를 이끌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수백 미터 깊이의 계곡에 가두어버렸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피리부는 사나이는 시청 앞 광장에 도착해 약속한 그 말을 달라고 외쳤는데 시장은 나흘 전에 자신이 했던 약속을 눈 한 번 깜박이지 않고 뒤집어 버렸습니다. 나는 너에게 단 한 푼의 돈도 줄 수 없다. 수많은 시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나흘 전 너는 신의 은혜를 입어 특별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신이 사람에게 쥐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준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너는 어리광대의 잔재주를 부려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신으로 속이는 신성모독에 엄청난 죄를 저지른 셈이다. 시장의 황당한 설명의 피리부는 사나이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고 광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옆 사람과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감옥에 가둘 셈인가요? 이 도시의 시장인 나는 뒷대를 박멸한 내 공로는 참작해 신성모독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약속했던 그 말을 주지는 않을 것이니 감옥살이를 시키지 않은 나와 우리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도시를 떠나기 바란다. 제가 그 말을 기어코 받아야 하겠다면요? 오늘 밤 안으로 이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신성모독의 시민들을 현혹한 이단에 수배라는 죄목으로 종교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시장을 보며 피리부는 사나이는 치를 떨었고 이 모두를 지켜 본 시민들 역시 시장의 황당한 결정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사람들은 시장이 그 말을 아끼려고 장비를 부린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소리소문 없이 도시에 나타난 피리부는 사나이가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지난번 서럭도로 구슬픈 노래가락과는 정반대에 가까운 밝고 흥겨운 동요였습니다. 그의 피리소리는 사람들이 많은 큰 도로에서 칙칙하고 어두운 뒷골목에 이르기까지 봄날에 훈훈한 바람처럼 퍼져나갔고 이번에는 어린아이들이 피리부는 사나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 순회 공연을 마치자 도시에 사는 거의 모든 나이가 피리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며 흥겨운 어깨춤에 깡충깡충 뜸박질했고 해질력이 되자 피리부는 사나이는 아이를 이끌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의 어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은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그날 저녁으로 평소라면 집에 돌아와 밥을 달라며 재촉을 해야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한둘이 아니었다는 사실로 도시의 모든 나이가 사라졌으며 시장의 하나뿐인 아들마저 없어지자 도시는 한순간의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방향을 정해 아이들을 찾아 나섰는데 얼마 후 시 서쪽으로 길을 나선 사람들이 굴뚝 청소본의 아들 제러미를 발견했는데 제러미는 소아마비를 알아 걸음이 느려 친구들과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왜 너 혼자야? 다른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거니? 모두 아저씨를 따라 서쪽 숲속으로 갔어요. 그곳 하늘에는 언제나 무지개가 걸려있어 아름다울뿐만 아니라 맛있는 과일이 넘쳐나기 때문에 1년 내내 먹고 놀기만 한데요. 하지만 나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피리부는 사나이에 대한 미안함은 그 순간 사라져버렸는데 금화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복수 때문에 아이들을 이용한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친 처사였습니다. 한편 시장도 피리부는 사나이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무사하길 기도하면서 피리부는 사나이를 찾아내면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더 너무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언제 어떻게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왔는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은 피리부는 사나이가 의자 뒤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 양마같은 놈 아무리 그렇다고 도시의 모든 나이를 그러게 약속을 지키셨어야지요. 다리가 불편해 행복해 동산에 도착하지 못한 제러미를 데리러 왔다가 시장님이 궁금해 잠시 들렀답니다. 참 오는 길에 보니 시민들은 시장님이 그 말을 아까워하는 바람에 이 사다리 난 거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던데 내 정체가 뭐냐 벌써 잊으셨어요. 피리부는 사나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 몇 달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나는 내가 핵사병의 근원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지난번에는 신성모독의 이단이라는 죄를 덮어씌우더니 오늘은 핵사병의 근원이라니 시장님은 참으로 대단도 하십니다. 내일은 또 어떤 황당한 제목을 들이댈지 매우 기대되는데요. 내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불과 십여일 전이지만 내놈이 부는 피리소리는 백여일 전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어. 그 소리와 함께 흑사병도 이 도시에 상륙했지. 엄청나게 몸집이 커진 쥐대가 기승을 부린 것도 바로 그 즈음이었고.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한 시장이 범인을 취조하듯 물었는데 시장에 거듭된 질문에 매번 장난스럽게 대응했던 사내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구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전에 그 목소리가 아니었고 소리는 목이 아닌 몸 전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내의 형체가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후려진 듯하더니 다시 드러난 모습은 시장이 알고 있는 어리광대이자 피리부는 사나이가 아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강을 지키는 정령이다. 인간들은 내 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도 내 존재를 어찌 알게 되었는지 강인 인프라고 부르더군. 어쨌든 나는 내가 지키는 강물과 강가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더불어 복수를 하기 위해서다. 너희 인간은 너무 많다. 쥐보다 더 강한 번씩 교구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인간들의 오줌이 강물을 완전히 오염시켜 버렸다. 너는 오랜 세월 시장으로 이 도시를 지켰으니 강을 지키려는 내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내 도시의 오염을 막기 위해 하수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들이 배출하는 온갖 오물을 정화하지 않고 고스란히 강물로 흘려보냈다. 인간들이 버린 오물은 강을 오염시킨다. 강이 오염되면 식물과 동물에 이어 결국은 인간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강이 오염을 막기로 했다. 크고 건강한 쥐를 만들어 흑사병을 널리 퍼뜨린 것도 그 때문이다. 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강물을 오염시킨 인간들의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다. 너희 인간은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 많은 인간이 죽어야 한다. 나는 앞으로 흑사병보다 훨씬 강한 전염병을 만들어 인간들을 죽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아가 너희 인간들이 그 병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서로를 죽이게 할 것이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너는 인간으로서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내 목숨을 거두어 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너와 너희 인간들 탓이다. 그러니 나를 원망하지 마라. 긴 이야기를 끝냈 림프가 귀파람을 불었고 동시에 시장 집무실 천장에서 수많은 군인이 행군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군인이 아니라 쥐떼였습니다. 잠시 후 쥐 한 마리가 시장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리자 시장은 비명을 지르며 팔을 들어올려 머리를 감싸 안았는데 두 손에 잡힌 것은 거대한 쥐였습니다. 쥐의 몸통은 시장의 허벅지만 했는데 시장의 손에 잡힌 쥐가 발버둥을 치다 손가락을 물자 단번에 새끼손가락이 뜯겨 나갔습니다. 시장은 기겁하며 손바닥을 피자 천장에서 떨어진 두 번째 세 번째 쥐가 나머지 손가락을 뜯어먹기 시작했는데 시장은 자신의 손가락을 씻고 있는 쥐와 눈이 마주친 순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시장이 바닥에 쓰러지자 수백 마리의 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시장의 몸뚱이는 순식간에 뼈와 살이 분리되었고 몇 분이 흐르자 굵은 뼈마디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피 한 방울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는데 피방울이 몸에서 흘러내리기도 전에 먹성 좋은 쥐들이 깔끔하게 핥아먹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닌프워 쥐떼가 시장 집무실에서 사라진 직후 수십 명의 시민이 출입문을 박차고 들어왔지만 텅 비어있었고 경황이 없어 의자 뒤에 나뒹굴고 있는 시장의 뼈조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아이들을 우선 챙기고자 손에 횃불을 들고 재러미가 말한 서쪽 계곡으로 내달렸는데 평지를 지나 수포로 들어서자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포를 해치느라 두 손은 긁히고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고 크고 작은 가시가 팔다리를 파고들었는데 한참을 나가니 계곡과 연결된 산등성이가 나왔지만 아이들 대신 피리부는 사나이가 시민들을 반겼습니다. 가녀린 몸을 이끌고 가장 앞서 달렸던 한 어머니가 절규하듯 자기 딸이 어디있냐고 외쳤고 뒤따르던 시민들 역시 목소리를 높이며 피리부는 사나이를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피리부는 사나이는 환한 미소로 대응할 만큼 여유가 넘쳐 흘렀는데 피리부는 사나이의 그런 태도는 시민들을 더욱 흥분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달려와 개미떼처럼 우글거리고 있으니 실로 토악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과는 여기서 그만 작별을 고해야겠네요. 젠제 자체가 민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충고할 건데 아이들을 구한답시고 쓸데없는 용기는 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저 아래 있습니다. 부디 그 어린 것들이 당신들의 미래의 본보기가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안녕니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긴 피리부는 사나이는 마치 구름 위에 올라탄 사람처럼 계곡 아래로 사라졌고 시민들의 눈동자가 계곡 아래쪽으로 옮겨가자 수많은 아이들이 계곡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계곡에는 쥐떼가 살아있었는데 계곡에 갇힌 채 몇 날 며칠 동안 굶주리고 있던 쥐들이 피리 소리를 따라 걷다 계곡으로 떨어진 아이들을 개걸스럽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숫자가 많은 까닭의 시장이 당했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 수백 마리가 달려들지는 않다보니 한순간에 뜯어먹히지는 않아 더 끔찍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팔이 뜯겨 나가고 어떤 아이는 두 다리가 보이지 않았으며 살아있는 상태에서 눈알을 파먹히기도 하고 토끼만한 쥐들이 뚫린 구멍에 머리를 쳐박아 창자를 끄집어낸 뒤 쩍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의 대부분에 엄마는 혼자라고 말았지만 어떤 어른도 계곡 아래로 내려가려 하지 않았는데 쥐와 접촉하는 순간 흑사병에 걸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시의 거리에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가끔씩 퀭한 눈빛을 한 어른들만 비틀거리며 오갈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목숨과 함께 쥐때는 사라졌지만 흑사병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옮겨다니며 더욱 많은 사람에게 비참한 최후를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흐르고 또 흘러 오염이니 하수구니 쥐때니 하는 것들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차츰 열버져갔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오폐수를 하수구에 쏟아부었고 언제나 늘 그랬던 것처럼 내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넘어뜨렸고 밟아지시겼으며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닌프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덤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인간들은 구덩이에 갇힌 쥐때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사악하며 이기적인 존재야. 그래서 나는 내 주머니 속에 여러가지 전염병을 보관하고 있지. 에이즈나 메르스 코로나19 등등. 필요한 때가 되면 그 전염병을 이용해 인간들의 숫자를 줄일 거야. 나는 반드시 강물과 강가에 사는 동식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거든.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은 너희 인간은 숫자가 너무 많아 앞으로 더욱 많은 인간이 죽어야 한다. 피리보는 사나이였습니다. 피리보는 사나이였습니다. 피리보는 사나이였습니다.